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장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 보수단체 집행부인 김 모 씨는 자신이 만든 트위터 유령 계정 70개를 이용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글을 퍼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트윗댁, 특정한 글을 여러 계정에서 동시에 리트윗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중 11일 동안 김 씨가 올린 게시글은 총 80건, 주로 세월호 유가족을 전문 시위꾼으로 표현하고 특별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들은 유령 계정으로 일제히 리트윗됐고 한 번 올릴 때마다 평균 3만 8천여 명, 많게는 6만 5천여 명에게 전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리트윗은 김 씨가 올린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김 씨는 수십 개의 계정과 트윗댁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공식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본 결과 게시글의 도달율이 만 단위에 이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또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 조작설이 불거지자 야당은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